여 모주에는 오면요 경치가 너무 아름다갖고 또 오고 싶고 또 오고 싶고 그런답니다 이렇게 많은 돌 중에서 제가 찾은 돌은 없네요 또 열정이 찾아갖고 더 높이 나오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곳에도 여러 분들이 오시갖고 다 보고 가셨네요 여기도 어느 분이 한 분이 오시갖고 놔두고 갔나봐요 저구만은 이쁘게 생겼죠 여기 있어라 여기도 한 점 있는데 좋은 호피는 아닌가봐요 그냥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을 묻히면 이쁠건데 물을 안 묻히니까 볼품이 없네요 거기 있어라 날씨가 타면 그렇게 물이 찼네요 여기가 또 호피 한 점 있는데 그냥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죠 여기가 호피가 한 점 있네요 그냥 이렇게 보고 촬영만 할게요 습니깅 이쁘게 보이시고요 보외에 감자 광고 그럼 포피 한 점 보여 드릴게요 여기가 한 점에 있네요 이거도 그런대로 봐줄만 하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묘화가 드디어 호표 한 점을 발견했네요 반지를 반지를 해갖고 보기는 아닌 것 같이 보이죠 호표가 색깔이 이쁘게 잘 나왔네요 또 물을 떠다가 이렇게 물을 찌그렸더만은 엄청 이쁜 색깔이 나오네요 진짜 이쁘죠 사이즈가 좀 큰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파 볼게요 자랑할만한 호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빛깔이 좋네요 물에다 담아놓기 확 살아놨고 이쁘고 좋구만 색깔이 너무 아름다워 아이고 손이 아파 죽구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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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디까지 와서 지나면 가기가 그릇께 이렇게 촬영만 하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놔두고 갈게요 진짜 못생겼죠 그래도 반질반질이 이쁘네요 이쁘네요 이동 이쁘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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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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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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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